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세계 다양한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순이익이 두 배 급증했습니다. 유가 강세에 영향이 컸는데요. 전날 밤 있었던 어닝콜 실적 발표에서 아민나셀 CEO가 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아람코의 넷 인컴 순이익은요. 2021년에 11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인 2020년도에 490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124%나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실적이 급증한 원인은 원유 강세 그리고 정제 마진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또 주주들에게는 10주당 한 주에 보너스 주식을 지급하겠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다시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람코의 실적,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 유가도 다시 올라가고 있고 아람코의 뭔가 새로운 정책들도 효과를 보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2020년대 평균 유가가 50불이었는데 2021년에 70불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100불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상승에 따라서는 영업이익 증가라고 보이지고요. 아람코는 유가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가 굉장히 좋지만 일단은 배당을 얼마 하는지를 잘 보시죠. 배당 진짜로 많습니다. 이번에 750억 달러를 배당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배당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아람코의 주가의 상승에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이번에 오롯이 탄소 포집하고 수소 수출에 쓴다고 그러거든요. 차기의 성장 동력에다가 지금 거의 400억 달러 정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람코가 이런 자본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모습,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람코가 과연 어떤 또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지 또 석유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 소개해 주세요. 네, 시장이 최근 저점을 찍고 올라오자 저가 매수의 유혹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매수해서는 안 되는 주식도 있겠죠. 골드만삭스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주식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태양광 업체인 진코솔라 그리고 트위터도 포함이 돼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진코솔라는 앞으로 50% 가까이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트위터도 15%가량 더 빠질 거다라면서 여기는 모든 주식의 매도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럼 역시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골드만삭스의 비호감 주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식, 하락의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fmc 이후에는요. 각양은 백인 백색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전체하고 또 이거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5G가 좋다. 지금 그다음에 인터넷 대기업으로 가야 된다. 경기 민감주 사람 등등이 하는데요. 지금 일단 기준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인플레가 얼만큼 갈 거냐를 일단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가 오래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이 역대 두 번째 높은 금리 인상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10번, 11번 올리면. 그래서 더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가 가는데 경기 침체를 같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복합적인 부분들을 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어디에 투자하기 전까지, 전에 세 가지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인플레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 급등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게 장단기 금리 차 이거 축소하는 거, 스프레드라는 거 있죠.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축소되느냐, 늘어나느냐. 그다음에 유가입니다. 세 가지를 보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시면 여러분 사시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실 거고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 인상계는 항상 리밸런싱, 자꾸만 포트폴리오를 바꿔가시면서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그다음에 현금은 30% 정도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은, 지금은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을 고를 때 기준들을 몇 개 알려주셨습니다. 일단은 유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 봐야 되고, 인플레이션의 이런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계속 계속 바꿔주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흥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하나금융그룹이 영국 축구팀인 첼시의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영국의 부동산 재벌인 닉캔디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렸는데요. 닉캔디 측의 성명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한국의 회사인 하나파이낸셜그룹, 즉 하나금융그룹과 CNP스포츠와 함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첼시를 인수하기 위해서 2빌리언 파운드, 20억 파운드를 입찰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첼시 역시 지난번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에서부터 나온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 세계적인 축구팀의 주인, 지분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회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셀럽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민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이 하나금융그룹이 첼시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CNP스포츠라는 데가 지금 이름이 나옵니다만 거기가 카탈리나 킴이라는 여성분이 움직이는 분들인데 지금 일단은 어떤 데는 2조 9천억, 어떤 데는 2조 4천억 정도를 써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조 2천억 얘기까지 지금 있는데 경쟁제가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가. 그래서 지금 다저스의 구단주가 지금 냈고요. 그다음에 브리티시 에어의 전 회장이 지금 써서 냈고 시카 컵스의 구단주가 지금 써서 냈습니다. 쟁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보이게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 오일 컴퍼니들이 지금 EPL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맨시티나 지금 뉴캐슬 같은 데도 다 지금 유가, 대그룹, 석유 관련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디서 마지막에 진짜로 큰 자본이 들어와서 크게 지금 질러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이 이렇게 해서 만약 성과를 낸다면 진짜 환영할 만하고요. 굉장히 좋은 투자체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네덜란드 3부에 속하는 유럽 구단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EPL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K, 컬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K, 인베스먼트가 지금 다시 한 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여튼 잘 적어놨는데 이거는 진짜로 얼마를 써내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튼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하나금융그룹이 과연 진짜 첼시를 인수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이슈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금융그룹의 CF 광고가 손흥민 선수가 모델인데 이러면 만약에 하나금융그룹이 첼시를 인수하면 손흥민 선수는 첼시로 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의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하공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호민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